앞에 좀 지나가주세요 앞에 좀 지나가주세요 앞에 앞에 대체 언니 지나가다, 제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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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야. 오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 한번 해. 민아씨 안녕하세요. 저희 먼저 진행할게요. 나오세요. 먼저 진행할게요.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씩 일만부터 할게요. 지우 씨 안녕하세요. 저희 바로 못 나갔어요. 정현 씨 알려주세요. 지우 씨 안녕하세요. 지우 씨 안녕하세요. 수시 이 조식 잘 들어가세요 부모 안녕 이란씨 안녕 잘 들어가세요 앞으로 나오세요